안녕하세요 상의무입니다. 오늘은 보삼과 같이 먹는 무김치를 한번 담아볼게요. 보삼 무김치입니다. 무는 반개만 쓸게요. 이게 좀 큰 사이즈는 아니고요. 반개를 쓰는데요. 가을무거든요. 가을무는 여름무처럼 맵지 않기 때문에 껍질째로 쓰시면 더 오독하고 맛있고요. 만약에 여름철 이 영상을 보시게 되시는 분들은 무 껍질을 깎아 주시기 바랍니다. 반개를 쓸 경우에는 생으로 먹을 때는 잎이 푸른 부분 달려있는 거 있죠? 이걸 먼저 먹겠습니다. 조금씩 해서 드시는 게 좋아요. 잎은 조금 여름 같을 때는 없으니까 안 넣으셔도 되고요. 요즘처럼 이렇게 맛있게 달려 있을 때는 이만큼 넣으시면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. 보삼 김치는 약간 무말랭이처럼 오독오독한 게 매력이잖아요. 소금으로 절여서 하는 거 하는데요. 약간 굵게 채썰어서 하는 거 보여 드리겠습니다. 조금 굵게 채썰을게요. 조금 굵게 채썰을게요. 이게 한 0.5cm 정도 됩니다. 이렇게 채썰어서 소금에 절일게요. 이렇게 썰었거든요. 소금을 소금 반잔입니다. 이렇게 넣고요. 중간에 한 두 번씩 조금 뒤집어 주시고요. 완전히 묽히고 짜질 정도로 절이겠습니다. 절여지는 동안에 양념 준비해 놓을게요. 이런 고춧가루 양념 같은 거는 미리 만들어 놓으면 고춧가루가 좀 불어나서 나중에 묻힐 때 좀 더 낫거든요. 색깔도 좋고. 고춧가루를요. 고춧가루 5스푼 써야 되는데요. 지금 여기 4스푼이거든요. 그러면 혹시나 집에 고운 고춧가루 있으면 1스푼 써 주시고요. 이게 없으면 그냥 이걸로 5스푼 쓰시면 돼요. 고운 고춧가루 쓰면 색감이 조금 더 예쁘게 나오거든요. 맛에는 큰 차이 없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고운 고춧가루 있으신 분은 1스푼 써 주시고요. 없으면 굵은 걸로 해서 고춧가루는 5스푼입니다. 진간장 넣을게요. 3스푼 썰습니다. 있으면 1스푼 써 주시고요. 또 만약 새우젓 없으시면 이거는 멸치액젓입니다. 멸치액젓을 1스푼 써 주시는데요. 참치액 있으시면 참치액 대신 하셔도 되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. 올리고당이나 물엿을 소득잔 하나 넣고요. 약간 윤기도 나고 또 단맛도 나게 하기 위해서 버섯, 무, 김치는 조금 달달해야 돼요. 무의 양으로 봐서는 이 올리고당 양이 좀 모자라거든요. 그러면 이제 삼성당을 이렇게 약간만 넣어주세요. 마저 나머지 이제 단맛은 요걸로 하거든요. 나중에 이제 통깨와 참기름은 마지막에 쓸게요. 다진마늘을요. 하나 반 정도 넣을게요. 섞어주면 됩니다. 무가 이제 다 절여졌는데요. 이 무가 지금 저는 한 3시간 절였거든요. 2시간만 절여도 되는 것 같아요. 2시간이나 3시간 정도 절이시면 무가 이제 완전 이렇게 수분이 많이 빠졌죠. 물은 버리고요. 이렇게 헹구는데요. 딱 두 번 헹굴게요. 이렇게 한 번 헹구고요. 물을 이렇게 두 번 헹굴게요. 묻어있는 소고기 같은 게 있으면 다 빼야 되거든요. 보선 무, 김치는 너무 짜으면 안 되거든요. 이렇게 해서 물을 꼭 짜줄게요. 이렇게 최대한 물을 꼭 짜주면 좋습니다. 물을 짜주고는요. 이렇게 물을 짜준다고 짜줘도 완벽하게 못 짜줄때도 있잖아요. 그러면 고춧가루를 약간만 이렇게 넣고요. 그런 다음에 이렇게 양념을 넣어주면요. 양념이 조금 더 잘 묻거든요. 양념을 한 번 넣어볼게요. 자 이렇게 이제 양념 다 발랐고요.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거 참기름 한 스푼입니다. 참기름 한 스푼 넣어주고요. 통깨도 통깨 좀 넉넉히 더 할게요. 한 두 스푼 정도 넣어줄게요. 이 정도. 그러면 보선 무김치 끝났습니다. 약간 단맛이 가미된 보선 무김치거든요. 충무김밥 또 이건 뭐 족발 또 이렇게 보선이나 이런 거 드실 때 좋고요. 이렇게 묻혀서 가지고 드시면 됩니다. 무 한 반 개씩만 하셔도 이렇게 충분히 드시고도 남거든요. 요렇게 해서 드시면 됩니다. 상인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